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요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놀아요 팀장님 팀장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쉬죠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열리기 때문에 어디가 쉬고 어디가 안 쉽니까 일단 아시아 쪽은 쉽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만은 이미 계속 쉬고 있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쉬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7일까지 쉬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휴일인 건 다 똑같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 똑같고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은 먼저 쉬고 있었어요? 대만은 먼저 쉬고 있었고 홍콩은 금요일과 월요일만 쉬는데 그러면 이제 후광퉁과 선광퉁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홍콩을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쉬기 때문에 둘 다 열려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둘 다 열려야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주 17일까지는 후성광퉁 거래가 불가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쉬고요 금요일이면 이번 주만 쉬는 거죠 이번 주나 우리랑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보다 하루 더 쉬긴 합니다 베트남은 오늘 하루도 쉬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덜 노는 편이네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뭐 그런 것 같네요 홍콩과 동일하게 동일한 날짜를 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대만 베트남은 오늘 휘장이었고 중국 정도가 열렸나요? 중국 홍콩이 중국은 상당히 좋았고요 홍콩도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초반부터 계속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에서 상당히 좀 완화되는 스탠스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유동성 관련한 오늘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통화 M2라고 하는 광위통화라든지 사회융자총액이라든지 또는 사회융자총액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고 은행의 신규 대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빠르게 경기가 리바운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돈 많이 풀렸다는 걸 다 모르는 그런 얘기네요 소비재 관련한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든지 자유소비재 이런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시장에서는? 네 섹터 지수 자체가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계속 연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귀주모태주를 비롯한 백주들 귀주모태주가 또 오늘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연휴 관련해서 택배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좋아 운송이나 물류 쪽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 최대 택배회사가 있거든요 순풍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순풍홀딩스요? 예전에는 순풍산부니까 순풍 택배를 갖고 있는 순풍홀딩스가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올 연초 이후에 상승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 30% 넘게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시장 서서히 커지기 시작할 텐데 거기도 그렇죠 우리보다 더 성숙한 시장인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회사는 좋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이 물류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좀 관심을 놓고 봐주셨을까 순풍홀딩스 많이 올랐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나 또는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직전 고점 부근이 한 3만 160포인트 항생지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3만 포인트를 좀 회복했기 때문에 텐센트가 3% 넘게 올랐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제 이 텐센트 외에 알리바바라든지 메이트한이라고 하는 쇼핑 플랫폼 업체도 각각 3%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홍콩 증시의 핫이슈는 콰이쇼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틱톡 틱톡의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22일 장 종료 이후에 항생 상대지수에 대해 편입이 인덱스에 편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13%나 올랐고요 이게 테슬라가 S&P500 편입되려고 할 때 그런 이슈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홍콩 달러 기준은 397 홍콩 달러로 종가가 마감이 됐고 공모가가 115 홍콩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거의 250%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란은 했는데 우리 따상상 정도네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홍콩에 투자할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며칠 계속 쉬고 절고 그러네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점 부근에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제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다만 이제 미국이 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미국 현재에서도 약간 과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그걸 좀 그나마 좀 살려놓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7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물론 이제 기관들이 9200억 던졌고요 금융투자가 5300억 던졌고 기금은 이제 거의 32거래일 연속으로 던지고 있고 3200억 정도 더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선물이나 프로그램 비찰을 통한 이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식각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지극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 MSCI 분기변경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정확히? 일단은 MSCI가 전세계에 이제 가장 벤치마크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아는 MSCI라든지 FTAC 이런 쪽에서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편출입을 발표를 하거든요 전세계 주요 기업들 다 넣는 거죠 맞습니다 전세계 주요 기업들 뭐 전세계 지수도 있고 또는 미국만 따로 쫓아 추정하는 것도 있고 유럽만 하는 지역별로도 나뉘고 테마별로도 나뉘고 섹터별로도 나뉘고 이렇거든요 상당히 지수가 많고요 여기에 추정하는 자금이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MSCI 한국지수의 편출입을 결정하는 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누락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전에 각 증권사 하우스의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보통은 어떤 기업이 들어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오늘 최종 발표하는 날인데 기사화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도 들고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네 그 자체 발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한 건 드나듬의 졸목이 있는데 발표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좀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의 좀 특징적인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오늘까지 누적으로 보면 약 12조 원 정도 연초 이후에 1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1월 달 누적으로만 보면 10조 원 정도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 매입과 대비했을 때 1월 달 종가가 한 8만 6천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한 마이너스 6%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8만 1,200원이거든요 정가가 그러니까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됐다 그 와중에 개인들의 순매수는 더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류화라고 있습니다 대한류화가 오늘 22%나 올라갔고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430억이나 순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 증권사들에서 이 대한류화에 대한 리포팅을 했는데 목표 주가가 56만 원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게 모멘텀이에요? 일단은 대한류화는 기본적으로 약간 성장 모멘텀에 있는데 그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의 핵심 소재인 고분자 플라스틱을 이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으로 보는 좋은 투자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이라든지 투자 목표 주가 자체가 좀 크게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56만 원 강하게 지른 게 저희 회사의 화학 세터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타 증권에서 OC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주 계약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가에 실제로 반영이 안 되는데 오늘에 와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간의 손바뀌이 나타나는 오늘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41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9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가 6% 넘게 올라갔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주간 단위로 또는 월간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무려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3,400억 원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신고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를 만들었다 몇 퍼센트나 올랐어요? 6% 올랐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신고가인 종목을 3,400억이나 순매수했다? 넥스트는 뭘까?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도 좀 스마트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네요 네, 맞습니다 판 분들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샀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한 6% 정도 오르는 그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던진 거죠 오르니까 그런 건데 저는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을 쿠팡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물류센터 창고 부지나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인데 쿠팡이 지금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직 그 증권신고서가 접수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관련한 기사 중에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그런 상반기 내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동방이 오늘 상한카에 들어가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들을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그 부지 물류센터 자체가 보면 일단 그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으려면 그래서 보통은 쿠팡 자체가 그 부지를 다 사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빌리겠죠? 네, 리셋백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빌려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쿠팡이 월세를 더 많이 낼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쿠팡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주라고 하면 참 시장에서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니까요 쿠팡이 상장해서 돈을 많이 조달하면 네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인터넷 쇼핑 시장은 더 치열해질 거고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 쿠팡과 경쟁하는 뭐 이마트 쇼핑몰이라든가 네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등등 위협적인 결과일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쿠팡이 상장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계속 돈 모자라다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오늘 뒤에 이어서 리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최근에 리치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 리치라든지 물류 센터 리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쿠팡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리치 관련한 산업과 연기를 지어본다고 하면 그거야 뭐 네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동방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동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쿠팡이 상장하면 다른 쇼핑몰들은 만만치 않은 적이 생기겠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냥 혼자 생각인데요 네이버는 요즘은 쇼핑기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CJ에 대한 돈과 또 제휴를 했죠 뭐 그렇기도 하고 카카오가 돈 버는 분야와 네이버가 돈 버는 분야가 좀 다른데 네이버가 돈 잘 버는 분야에 쿠팡의 상장은 조금 더 마찰이 있을 것 같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워낙 이 파이 자체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작년에 온라인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매출 규모 자체가 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빠르게 커지고 있죠 특히 새벽 배송 관련한 YZB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오늘 받아본 뉴스에 의하면 데이터에 의하면 새벽 배송 관련한 시장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120% 정도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물론 포문을 열긴 했지만 뒤에 후발 주자들 신세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네이버나 이런 쪽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또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열심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주항공 오늘도 우주항공 관련한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트랙아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이런 회사들의 축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이걸 언제는 한 번은 말씀드려야겠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오늘 그냥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쭉 그냥 한 번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 우주항공 관련한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관련한 ETF를 출시할 거야라고 공개를 했고 그걸 미국 증권위원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1월 중순부터 상당히 글로벌 기업들이 쫙 올라가는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실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다트 같은 데가 에드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좀 보면 ARKX가 영어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ARKX의 투자 포인트가 크게 4가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인공위성이나 이런 궤도 관련한 업무를 일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또는 드론이라든지 에어택시라든지 이거 관련한 일을 지구 궤도 밖이 아니라 궤도 안에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또는 여기에 서포트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이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궤도 관련한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 한국군주나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드론이라든지 에어택시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ARKX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중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약간 워낙 이쪽 항공 그래도 인공위성 이런 쪽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못지않게 관련해서 크게 오른 기업들이 있거든요 분야가 그게 대표적인 게 에어택시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 기업인데 미국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도 한강병원 폭이 한 1.4kg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쌀 두 가마 실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항 모빌리티를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실제 작년부터 이항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올해 1월부터 보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90달러 정도거든요 올 연초에 20달러였는데 4배 넘게 올랐고요 실제 이제 모건스텐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 하마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현대차에서 내용을 한 게 뭐냐면 영국에다가 UAM 허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터미널처럼 이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곳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대차에서 최초로 모델을 공개한 게 에어원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고 이걸 영국 정부의 지원하에 영국에다 지으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에어택시 흔히들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플라잉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잉카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고 아크인베스먼트의 투자 포인트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플라잉카 쪽에도 들어가 있다 드론이나 플라잉카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미국의 메이드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 우주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3D 프린팅을 직접 테스팅하는 부분인데 실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PRNT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는 아크인베스먼트에서 출시한 액티브 펀드예요 그래서 운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것도 역시 1월 달부터 공이 이렇게 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 티커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X1이라는 회사라든지 3D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400%가 넘는 580%, 430% 이렇게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들 담아놓은 ETF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아크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내 관련한 기업들을 보면 실제 지금 여기 있는 세트랙아이라고 하든지 인텔리안테크 또는 AP위성 최근 1월 달 넘어서 2월 달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의 14%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앞에서 보셨던 전통적으로 하나에어로스패시나 한국항공우주 대비했을 때 이쪽에 좀 더 포커싱되어 있는 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엔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 한 60년 동안 지구 밖 궤도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 개수가 대략 9천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거는 그중에 수명이 닿은 것도 떨어졌을 거고 현재 대략 돌고 있는 게 한 5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유엔 우주업무사무소에서 발표를 했고 최근 한 3년 동안 발사된 위성 개수가 한 1,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위성을 쏘고 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성을 쏘고 있다 예전에는 이게 국가 독점이었지만 이제는 민간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민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쏘아올릴 위성 개수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하건대 한 5만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을 쏘아올리려고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세틀렉아이 세틀렉아이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 지금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세틀렉아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인공위성 앞단에 있는 위성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걔도 밖에서 이걸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인공위성을 만들기도 하고 통신용보다는 정찰용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위성 사진 데이터 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애널리틱 즉 분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좀 가져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가성비다 가성비가 좋다 위성을 만드나 봐요 네 위성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위성 전체 2단에도 만들고 여기 이제 앞에 아까 보셨던 이 위성 카메라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구 밖에서 이렇게 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월드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략 3천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근데 동일 성능으로 봤을 때 이 세틀가이의 제품은 천억밖에 하지 않는다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 오세아니야 이런 국가에 글로벌 수주 상고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막 튀어오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매출 자체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를 봐야 됩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8년까지 그렇게 되게 플랫한 모습을 보였는데 19년에 크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천억이 넘는 수주 상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위성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그 위성을 사다가 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지금 중동권에서는 처음으로 화성 탐사 관련한 위성을 쐈다라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제 세트럴 가액의 최대 고객사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화성을 탐사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게 뭐냐면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어디서 보느냐 꿀팁 하나 드리면 이제 이 카인드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상세 보기에 보면 여기 일정 IR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IR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기업 찾아가지고 그걸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보고서 외에 기업들이 준비하는 PPT 형식으로 만드는 자료가 있으니까 무료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예요 라고 하는 홍보하는 거잖아요 사업보고서로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페이스X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터넷 위성입니다 위성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는 대부분 다 해저나 또는 지하에 땅을 뚫어서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는 인터넷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론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을 쏴가지고 이 위성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Anyplace, Anytime, Anywhere 어디에서든 다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지금 베타 서비스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하게 했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오더를 해본 건데 지금 베타 버전은 99달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위성을 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스타링크의 계획이고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계획이고 지금 이게 실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위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카메라가 좀 달려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페이스X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원웹, 에어버스 여기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런 위성인터넷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인텔리안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이 원웹 프로젝트에 같이 조인해서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혜자가 있거나 기술력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주가 요즘 테마네요, 그렇죠? 우주가 올해 좀 핫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위성 띄워서 초고속 인터넷 해도 그냥 우리 통신 3사가 받는 요금 받겠지 그러면 통신 3사는 이익 대비 퍼가 얼마나 나오는데 여기는 왜 고퍼지? 이런 생각은 또 하기는 해요 아무튼 새롭게 또 꿈틀거리는 산업이니까 잘 공부는 좀 해봐야 목석을 좀 가릴 수 있겠죠? 잘 소개를 해주셔서 또 주말에 검색어 놓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유한태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오늘도 고맙고요 잘 쉬시고 알겠습니다 잘 쉬시고 설 쇄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